위원님 지금 현재 양시장에서 개인만 사들이고 있는데 좀 빨간 불을 켜긴 했어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에 반등이 좀 나왔죠. 물론 반등이 아니고 빠지긴 빠졌어요. 그런데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가 밀리면서 나스닥은 조금 올라갔고 다운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어제까지 제가 공개방송을 연장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 공개방송 때에서도 단타 개념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삼성 제약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 한다라 그러면 그리고 시장이 지금 당장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다라 그러면 관련주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관한 그래서 지금 어제에서 실시간 검색이 나온 게 상한가 하나 간 게 있죠. 그 얘기도 좀 이따 다시 얘기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시장이 폭락만 안 나온다면 거기다가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전세계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런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뉴스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죠.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계속 세계 대유행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아직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하나도 움직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요일 날 오늘이 목요일니까 화요일 날이고 화요일 날 아비간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삼성 제약이라는 종목이 아비간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 외에 관련된 타미플루 치료제라든지 그래서 오셀타미미르라는 성분 때문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따가 좋아보이는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시장은 분명히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단타 그리고 금액을 작게 얘기를 좀 길게 해서 그런데 요약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금액을 줄여가지고 단타는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주류 움직임이 제가 여기 왼쪽에 보고 있거든요. 이 컴퓨터는 이제 포착을 하는 컴퓨터예요. 보니까 코미판 상한가에 지금 A% 제약이 날아가죠. 시장 얘기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은 이래요. 시장은 전일날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완전 초폭락. 제가 미국 시장은 또 빠질 거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안 빠지는 아니요. 저는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 많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정도에서 아마 공개 방송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나 뭐 어느 그러니까 딱 다음 주 정도로 보는데 다음 주 정도에서 크게 빠질 겁니다. 그런데 크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타가 된다라고 그래요. 어디가? IT가? 아니요. 대형주가? 아니요. 어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어제도 시장은 아직 바닥은 치지 않았다. 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 치료제 관련 주 괜찮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 코미팜이 상한가를 갔어요. 바로 치료제에 대한 이슈인데 거기에다 지금 시젠도 지금 관련된 이슈로 지금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이 모양 이거 잘 보세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모양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드릴 종목이 바로 이 모양에서 추천해드리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매매가 가능해요. 올라갔던 박스권 매매라고 그러는데 상승 트렌드 박스권도 되고 이 박스권도 되고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제약 지금 사면 안 돼요. 지금 사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나씩 움직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식의 있는 아직 바닥 권역에 있는 아직 움직이지 않는 순환매를 노리는 그래서 아비간 치료제 그다음에 파미타미플루 치료제 그리고 파미 뭐더라. 지금 코미팜에 보면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고고 관련주 등등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코미팜이 상한가가 이탈되지 않으면 이쪽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타미플루.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웃긴 게 뭐가 확실하게 됐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치료제가 지금 효능이 입증돼가지고 됐다가 아니고. 일단 물론 아비간 치료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에이지 치료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효능을 받더라. 그래서 그쪽을 인정하고 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효능을 받더라. 그래서 인정하고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한번 써볼까 뭐 이런 느낌들인데. 어쨌든 간에 주식은 꿈을 먹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치료제가 맞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을 것 같다. 효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나왔었던 이 코미팜 관련된 그 파 뭐 하는 그 성분. 그거 관련주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종목으로 그 성분에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없어가지고 파나믹스, 파나픽스 관련된 종목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슈들이 그런 인상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치료제에 대한 효능이 있다라는 등등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그 타위플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도 효능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똑같아요. 다른 애들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효능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신종플루도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독감치료제 아니면 타미플루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장중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 보실 수가 있고 단타 매매로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바닥은 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자금은 나중에 들어가고 지금은 단타 매매 정도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시장은 다음 주 조정을 예상을 하면서 단타 대응입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정도를 순환매를 노리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 치는 매매 전략만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회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단타 대응이 유효할 것 같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